자 깔맞춤 이걸로 시트는 아꼈다가 조만간에 날씨 좋다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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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처럼 말해 세차 좀 하고 머리 손질 좀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쉬는 날에는 뭐하세요? 여러분들 쉬는 날에는 아꼈다 여러분 알았다 그만해 여러분들은 쉬는 날 보아세요 저는 차량 점검 많이 하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밀린 일을 전방에 이제 눈물 붙여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날씨도 좋고 아 이런 날을 갑갑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 날씨도 좋고 이런 날을 갑갑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 그것도 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딴 건 아니고 판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판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퀄리티가 있어 보이네요. 천정하고 색깔을 약간 좀 맞춰놨는데 괜찮나? 나름 원래 화난 데서 봐야 되는데 맞아. 작업을 하고 깔맞춤 이걸로 시트는 아꼈다가 조만간에 시트는 아꼈다. 시트는 아꼈다. 이제 대가네요.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초기에는 구독자 수가 갑자기 100명, 200명 싹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한 발 뒤로둘발 앞으로 한 발 뒤로둘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들도 알고 왔더니 제 채널에 와서 뭐 이것저것 공감을 가셔서 구독을 하셨겠지만 너무 좋은 곳에만 망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말 그대로 택시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서울의 한 50대죠 50대 한 100년 그 벌써 50대다니 참 겨울바른 서울의 택시 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단순히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녹음 영상 촬영 해서 편집에 올리는 그런 거고요. 일상적인 브이로그가 많고 정치적 종교적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채널은 구독자 패턴이 4,5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0대 택시 기사분들은 제 유튜브를 싫어합니다. 왜냐? 맨날 택시 까는 내용만 있습니다. 전 카카오 ours 카카오 카카오 를 안 하는데 카카오 만 보고서 하신 분들은 아우성이 심하네요. 몰아준다 어쩐다 뭐 그냥 과감히 카카오를 접고 카카오의 독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킹신타운. 여의도에 있는. 킹신타운. 마카롱 택시 내일 오전 10시 30분 예약 6천만 대입니다. 킹인타운. 한 번 들어가야겠네요. 그동안에 노마장님. 생방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야겠네요. 그냥 일반 기사분들도 마카롱 택시를 따라서 쓸 수 있어요. 일방 콜프 있다가 들었죠. 근데 마카롱이 워낙 기준을 좀 높게 잡아놓은 건 있었죠, 사실. 한참 동안을 비틀거려 주워 그를 사랑했던 뿐만큼 정로로 갈까요? 냉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양리로 떠날까요?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영서정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하락먹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락떡 먹자요? 네. 어째라 잡고 있는 친구 차라리 청양리로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손이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차도 없지만 사람도 없는 거리 차도 없지만 사람도 없는 거리 좋은 사인들은 다 걷어버렸습니다. 88년 여름부터 했나? 홈부터 했나? 롯데백화점 본점 11층 스카이라운지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대략 그 당시 시급이 600원 한 달 아르바이트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은 제가 받았던 금액이 4만원 조금 넘은 걸로 알겠습니다. 낙원상가에 가서 제가 번 돈으로 처음으로 기타를 사가지고 연습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랜만에 그나저나 사람도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의장부 어디쯤이든 세룡엿 세룡엿 의장부 옆 그니까 마지막 주민등록 2017 어제 방원 아멘